직띵 119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팟캐스트 직띵 119입니다. 이 시간에는 젊은 여성들 특히 직장 여성들을 위한 직장생활의 사소한 혹은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고민들을 들어보고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저 혼자서 조금 횡설수설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지난번부터 CJ의 인재경 원장을 지내시고 지금 CJ 부사장이신 민희경 사장님을 모셔서 조금 중심을 잡고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주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왜 여성들만 하냐 이것도 또 성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지만 일단은 젊은 여성들에게 좀 집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같이 들어주고 또 제안을 해 주실 CJ의 민희경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팟캐스트라는 거는 생일 최초의 경험이셨을 텐데 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정리도 많이 됐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또 나중에 또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주변에서 민희경 부사님이 전문적이고 차분하게 조언을 하는데 왜 경향심원 기자가 그렇게 좀 너무 가볍다 뭐 이런 조언을 해 주는 분도 있었어요. 제 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심도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눌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고민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하죠. 멘토를 어떻게 찾죠? 이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장생활 4년 차입니다. 곧 대리로 승진할 것 같습니다. 미리 예견을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여전히 회사 일이나 조직에 관해서는 물론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사회생활에는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줄 멘토를 찾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같은 조직에서 일해서 공감대가 큰 멘토를 찾으면 엄마나 가정교사 선생님처럼 실무적이면서도 자상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 이 멘토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또 어떻게 찾아야 되죠? 이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 선배들 가운데 찾는 게 여러 가지로 유용할 것 같은데 다들 너무 바빠 보이고요. 혹은 과연 제가 제 멘토를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들어줄지도 걱정입니다. 우리 부서의 경우에는 차장 부장이 다 남자인데 남성 멘토를 찾으면 또 자칫 이성 간의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부서에 여성 부장이 있는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여서 항상 정신없이 보이는데 제 고민을 얹어드리고 싶지도 않네요. 회사 밖에서 선배나 어르신을 찾아야 될까요? 도대체 멘토를 어떻게 찾죠? 멘토 찾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때는 이 멘토 찾기가 굉장히 붐이 불어서 일반 회사에 가보면 선배들 의무적으로 멘토링 제도를 해서 간부들이 신입사원이나 이런 새내기들을 멘토링을 해주고 멘토와 멘티 관계를 아주 제도적으로 짝지워주는 회사도 있긴 했더군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자칫 이런 멘토를 찾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난감한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멘토링은 꼭 회사에서 제도보다는 이분이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본인이 찾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멘토라는 말이 요새 굉장히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가지고 그런데 멘토가 선생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경험에서 보면 저는 멘토가 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멘토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사실 제 두 번째 직장 제가 꿈에도 그리던 은행을 갔었을 때 저희 상사가 그 상사의 상사였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분을 제 멘토로 해줘서 그분이 정말 여러 가지를 잘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그만 아깝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업혀가 있지만 재미를 봐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든지 저는 꼭 멘토를 일단 제가 마음속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어떤 여성 컨퍼런스에 가서 그때 좀 배운 건데요 멘토의 가장 좋은 조건은 멘토는 회사일에 잘 알고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와이즈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일을 배우다기보다는 멘토한테서 지혜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꼭 같은 회사일 필요도 없고 여자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조금 한 세 가지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첫 번째는 저는 스폰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멘토고 세 번째가 저는 선의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폰서가 아마 이분이 생각하는 현 멘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스폰서는 자기 회사 안에서 좀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현직 상사든지 전직 상사든지 해서 예를 들면 승진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바탕을 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cdp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어디 tf라도 넣어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도 그럼 커리어도 좀 커리어 패스도 상담을 해주고 하는 사람이 스폰서라 그러면 멘토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역량에 대해서 아니면 뭐 처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그때 좀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우리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요. 저 유기자님 제 멘토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멘토인지. 지금 우리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도 한 2분 저한테 상담해 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가 사실은 멘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바쁘신 분 또 잘 모르는 사람은 멘토로서는 기분은 좋겠지만 사실 실제적인 도움은 별로 못 받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학교 선배도 좋고 그런 분들이 멘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멘토라는 게 이게 무슨 자격증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 멘토를 찾아야 되겠다. 혹은 뭐 멘토를 만들자라고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면 오히려 멘토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보다 한참 어리고 어리석고 철없던 시절에 제 상사하고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한우 같은 상사한테 제 딴에는 좀 억울한 일이 생겨서 제 딴에는 저항이고 상사가 볼 때는 엄청난 반항을 한 거죠. 막 소리소리 지르기까지는 않았지만 따박따박 따지고 들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분이 좀 어이없어서 그랬는지 아무 말씀을 못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또 머리도 나쁘고 철이 없으니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나 이 똑똑한 논리와 말솜씨의 상사가 승복을 했구나. 그리고 다른 매체에 있는 저희 여자 선배한테 제 무용담을 막 자랑을 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상사가 꼼짝을 못하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너 참 바보구나. 우리가 상사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네 알겠습니다와 네 잘못했습니다. 두 마디밖에 없는데 너는 무슨 그렇게 긴 말을 하고 네가 잘못한 주제에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서 저를 좀 꾸짖어 주시고 정말 상사한테 중요한 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항변하는 게 아니라 좀 기분 좋은 상태가 됐을 때 네 문제를 좀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과 감사함과 뭐 그런 걸 해서 저도 그분을 그냥 제가 혼자 멘토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여쭤봤는데 참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멘토라고 생각해서 꼭 찾아가서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문제를 좀 자연스럽게 얘기했을 때 적절한 조언을 주는 분을 그냥 멘토로 삼아서 해도 되는데 문제가 생겨도 혼자 끙끙 앓다보면 멘토를 찾아지지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제 후배들 뭐 다른 곳에 저랑 뭐 기자일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뭐 멘토가 되더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너무 멘토 쇼핑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분한테 가서 뭐 상담해 주세요. 제 멘토가 돼 주세요. 그래서 이제 멘토가 돼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면 또 딴 사람한테 가서 멘토가 돼 주세요. 그게 다 소문이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멘티의 자세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걱정을 했어요. 남성의 멘토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좀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저한테 누가 와서 멘토 해달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굉장히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제가 그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해 주는 조언이 얼마나 유용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고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냥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상담을 잘 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은 남자 상사 아니면 남자 멘토 차장 부장이 다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분들이 분명히 멘토가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다 해 주실 수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저 멘토해 주세요. 그거보다는 약간 두렵죠. 네. 그분도 좀 부담스러워 하실 거고 또 남들이 볼 때도 정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꼭 멘토가 한 명일 필요도 없지만 자기 생각에 한 몇 명 있어도 좋은 것 같고 그중에 한 번 남자인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멘토에 대한 우리가 고정관념 이걸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동성이어야 된다든가 한 분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민부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게 스폰서, 멘토, 선의의 경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멘토는 좀 정리가 되는데 스폰서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생각되는 거예요. 저도 연예계 스폰서 이런 일만 생각이 돼서 이 스폰서를 회사 안에서 어떤 종류분들, 어떤 분들을 스폰서를 하시는지 용어가 좀 그래서 그런데 용어에 신경을 안 쓰시고 들으시면요. 이 사람의 내 개인의 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케이스는 현재 자기 상사가 정말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의 발전에 대해서 신경 써주면 그게 제일 좋은 의미인데 요새 같이 이제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당장 단기적으로 성과내는 데만 자기 부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갖다가 그렇게만 신경을 쓴다 하면 좀 나중에 오래 일한 다음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일 잘할수록 거기서 그냥 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다른 데 남는. 다른 데 보내기 아깝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내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굳이 그걸 나눠서 좀 혼란스럽게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도 좀 정립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엑사심을 가져라든가 회사에 충성해라라고 하면 건물이나 깃발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한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가장 잘해야 될 게 직속 상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직속 상사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을 수가 많죠. 그리고 항상 더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삐끗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스폰서 멘토 선회 경쟁자들 역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로우십이 중요하듯이 멘토 찾기보다 어려운 게 우리가 좋은 멘티가 되는 것 같아요. 잘 받아들여지고 정말 정성껏 시간 내고 밥까지 사주면서 조언을 해줬는데 멘토가 네. 알았어요. 이러고 돌아서서 딴짓하면 정말 때려주고 싶죠. 그래서 본인은 좋은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가 멘토 아니라 멘티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다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고민을 상담해 주신 분들은 저와 아까 민희경 부사장이 말씀했듯이 저 사람을 멘토로 삼아야지 이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정말 성의껏 지혜롭게 해주시는 분을 조용히 멘토로 정하시고 그분에게 무슨 자격증 이런 거 주시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잘 따르는 것 그게 좋은 멘토로 찾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두 번째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이 헤드헌터 회사를 두드려볼까요? 입니다. 직장 상렴차입니다. 30번 이상의 서류 지원과 면접 등으로 아주 어렵게 취직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간사한 것이 들어올 때는 그저 뽑아준 것만도 감사하고 황송했는데 슬슬 직장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조건이 아주 열악하거나 직장에서 트러블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얼마 전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회사가 들어와서 고민 중이라면서 은근히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연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려주는 조건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선배의 주장으로는 인지알선 회사라고 하죠. 헤드헌터 회사에서 자기한테 전화 연락이 왔더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선배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닌데 스카우트이 된다는 것 아니 그런 명단에 오른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임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 헤드헌터사에서 제안을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헤드헌터사에 의뢰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이제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력사원으로 더 나은 조건의 회사를 옮기려면 이런 정도의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드헌터사에 제 정보를 공개하면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게 아닐까요?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알려주면 좀 부끄러울 것도 같아서요. 헤드헌터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런 고민을 상담해 주셨는데요. 헤드헌터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왜 사장, 상모 이런 임원들 뽑는 데만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는 헤드헌터사를 본인이 직접 컨택을 해서 얼마나 일단 저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은 게 일단 제 건데요. 헤드헌터사에게 정보를 공개를 하면 소문이 나죠.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어떻게든지 알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연락 온 적도 없고 제가 찾아가본 적도 없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신입사원들한테 인재원장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초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도 초심이 입사 전날 저희가 이제 제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면 처음에 와서 할 때 저를 만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초심이 오늘이 아니라 제가 초심은 발표 전날이라고 그러거든요. 발표 전날 이분 제가 저도 직장을 좀 옮겨봤는데 항상 들어가기 전에는 꼭 부처만 주면 오라고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한다 그러거든요. 생명을 넣을 것 같죠. 그런데 벌써 첫 출근날 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예요. 그래서 그때 벌써 제가 신입사원들이 면접 때 사실 좀 우스운 얘기가 면접 때 2시간 전에 오라고 그러는데요. 지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입사 첫날 꼭 지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심은 입사 첫날이 아닙니다. 대표 전날. 그래서 초심을 아닌 이분이 초심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양심은 인물인 거죠. 초심을 잊지 마시고요. 헤드헌터사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임원 레벨이나 굉장히 아니면 전문 어떤 특정한 전문 직종 이런 데는 헤드헌터사가 유용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자기 정보를 준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다른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는 안 알려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나한테 오라 그러네. 어떤 방송에서 나 오라 그랬다 이런 건 회사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편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누가 이러면 저 그냥 하는 얘기일 거야. 그러고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성품이 또 다른 거에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3년 차에서 한 5년 차 정도가 제일 일꾼이고 가장 이동이 빈번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일반 기업에서 일을 안 해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다 옮겨지는 건가요? 어 그 업계나 같이 일해봤던 사람이나 그 레퓨테이션입니다. 아 평판이 좋으면 아 저 친구 데리고 와야 되겠다 어쩌게 되겠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누가 오라 해도 기꺼야 저요 저요 이렇게 갈 사람이 드물잖아요 소극적이고 심지어 윤부사원장님 같은 것도 그랬다는데 알려지면 어떡하지. 그냥 빈발로 한 번 인사치레로 옮기려고 해본 걸 거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헤드헌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요새는 헤드헌터사 에서도 정보력이란 게 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구석구석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굿해요 나도 좀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하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헤드헌터사 에다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내가 하는 일을 또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잘하는지를 좀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문가든 모의님이라든지 그런 쪽이 훨씬 더 유스풀한 것 같고요. 일단은 사내 안에서도 자기 부서 이외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TF 같은 거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들로 해서 자기 레퓨테이션 빌딩이 더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임원급들 상무 전무 의상급들에서 주로 활용하는 헤드헌터사 에 너무 경력이 일천한 분이 명함을 내밀고 나 옮겨주세요 이런 것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3년 차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3년 만에 진짜 너무 옮겨다니고 그런 것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좀 더 훨씬 더 나은 조건이 있는 데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언을 해주셨듯이 어떤 동종업계에서 하는 회의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보니까 PR 회사는 그런 모임이 따로 있기도 하고 마케팅 학회가 있기도 하고 특정 분야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나가셔서 사람들의 외연을 넓히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군요. 제가 여기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고 대단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스카웃을 받았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스카웃을 받는 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 회사에서 어떤 니즈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사실은 그런 때 사실은 또 헤드헌터에 부탁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탁월한 능력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든지 아이디어가 많다 이런 일반적인 걸 갖고 찾을 때는 일단 회사 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아마 밖에서 정말 임원급이 아닌데 헤드헌터 찾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했던 경력이라든지 그런 좀 그 당시에 그 회사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한테 우리들이 선배로 써야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일단 그 선배 자기 대학교 선배인지가 자랑질하는 거에 너무 부러워하거나 상처받지 않으시고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문보다는 안에서 더 실력을 키우시고 안에서 더 능력을 인정받는 인재가 되시면 회사 안에서 더 좋은 부처에 간다라든가 더 또 동료들이나 동등 없게 소문나서 얼마든지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그것에 더 충실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물론 우리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제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전해드립니다. 허세를 부리는 동료를 어찌할까요? 우리 부서에 입사동기 남자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참 사교적이고 부침성도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정말 뻥에 심하고 온갖 생색을 다 냅니다. 누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아 그 형 저랑 친해요 우리 학교 선배예요 라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리 친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대학은 1년에 수천 명이 들어가는데 선후배가 한두 명이겠어요. 그리고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하면 꼭 보고를 할 때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른다. 뭐 마치 자기가 혼자 다 기획하고 추진한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실상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더 많이 노력한 프로젝트인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허세가 회사에서 먹힌다는 겁니다. 하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떠들다 보니까 어이구 암흑에는 뭐 발이 넓네 인맥 관리를 잘하나 봐요 라고 알려졌고요. 회사 업무도 정말 성실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항상 조용히 있는 저는 존재감이 없어 보이죠. 그렇다고 동네방네에 그 인간이 허풍장이라고 소문내고 다닐 수도 없고 또 그 동기를 따로 불러내서 너 제발 좀 정직해져라 라고 충고할 수도 없고 은근히 신경 쓰이고 은근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스트레스 받죠. 네. 그런데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건 이 분이 남자 동료서가 아니라 남자라는 종족이 조그말만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방송에 좀 나오잖아요. 저는 몰라도 저를 하는 분이 많잖아요. 다들 친하다 그런데요 저랑. 네. 그럼 제가 친한 사람 보면 한 8만 5천명은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정도에 상관없지만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동성도 아까 회사에서 필요한 것 중에 선의 경쟁자도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으셔야 되는데요. 꼭 이렇게 꼭 요 앞에 와서 얘기를 하겠죠 이분이. 네.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지난번에 우리 팟캐스트 할 때 이 아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생색도 능력이라고요. 생색도 능력이죠. 생색이 제가 보면 오래 갈 수 있는 건 대단한 능력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래 못 가는데 이분이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팀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 꼭 보고를 하고 자기가 잘한 척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레퓨테이션이 좋을까요? 저는 보면요. 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반부까지는 일 잘하고 눈에 튀는 사람이 승진을 하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절대로 이게 중반부 후반부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숨은 일꾼 맨날 숨은 일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가 평가하는 게 남이 평가하는 거가 분명히 높을 거거든요. 그럼 일단 눈에 띄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일 잘하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 쓰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이거는 경쟁은 다 엘리미네이션이거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남는 사람이 승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마 후반전으로 가면 1차 탈락자가 될 것 같거든요. 생생되는 남자들인가요? 생생되는 남자들인가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일단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열받으면 왜 실수하잖아요. 실수하죠. 그리고 자기도 저여 저여 그리고 나도 아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 이상해요 그랬는데 왜 그 사람보다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더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럴 때마다 아 그래 뭐 조금 더 있어보자 하면 좋고요. 글쎄 그 이상으로는 저는 이렇게 하라 그러기에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흔적이죠. 성향상. 성향상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이 생색내고 허세부린 동료는 아 저 사람의 캐릭터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이에 그냥 스트레스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돌리고 있었다 보면 일부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니까 숨은 일꾼이어서 후반부에는 결국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 민 사장님의 얘기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묻혀 있어야 되냐는 거죠. 김장독도 아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묻혀 있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는 하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앞부분에는 좀 네트워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게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구를 알아서 그 아는 거가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너 그래가지고 뭐 좀 해결해가지고 와. 그럴 때 해결해가지고 일 수 있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가 형님으로 여긴다며 하고 했는데 알고 보면 형님은 커녕 죄송합니다. 그분이 이민 간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면 안 되죠. 그런데 별로 뭐 실속이었고 안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글쎄 제가 거기 아는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해결을 해가지고 왔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기회가요 생각보다 많고 빨리 옵니다. 네. 네. 그래서 네트워크가 내 전화기에 2만 명 들어가 있다 잘 모르겠지만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천명 들어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진정성을 얼마만큼 인정을 해서 나를 얼만큼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고 네트워크는 좀 챙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 초반기에는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톡톡 눈에 튀는 튀는 존재의 사람들이 발탁도 많이 되지만 결국 이게 중반전 넘어가고 후반기가 되면 그 사람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숱한 실수를 많이 할 거잖아요. 너무 경솔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뒤끝이 조금 흐리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전분성은 빼어나지만 종합적인 총괄적으로 관리야만 능력이 없다라는 걸 해서 이렇게 xxx 치다 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려졌던 정막의 보석단지가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보면 사실 그래요. 지금 바로 뭐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기업은행도 굉장히 처음으로 여자분이 나타나시고 곳곳에 최초의 여성 ceo라든가 그 대표성 분은 평소에 튀었던 분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분들 진짜 실력자분들이신 것도 많아서 저도 수시로 입을 많이 다물어야 되겠다. 너무 숨지를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꾼도 아닌 주제. 일꾼도 아닌 주제. 튀기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반성을 해봅니다. 지금 뭐 굉장히 나이도 어리시고요. 인생이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먼저 튀는 마라토너들은 결국 지치게 마련이니까 길게 인생 바라보시고 라이프사이클이라고 그러나 패시지라고 그러죠. 생애 주기를 관리하듯이 직장 주기도 좀 느긋하게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러려니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귀여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후배가 물어본다면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내용을 읽어볼게요. 곧 새해가 오고 설날도 오는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전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나 교수님께 따로 선물을 한 적도 없고 댁을 방문해서 세배를 하거나 인사를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장이 얼마 전에 식 시간에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저번 추석 때 국정집에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 거예요. 간부들은 더 높은 집에 인사를 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상사 집에 인사를 가는 게 아닌가. 작은 선물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나만 눈치 없이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여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집들이나 돌잔치처럼 직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돈도 모아서 선물도 하고 같이 방문하면 좋은데 이런 명절 같은 경우에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연락 온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저 혼자 선물을 해도 좀 튈 것 같고 집에 가는 건 좀 더 웃길 것도 같고요. 상사의 범위도 대체 어디까지 일지도 모르겠고요. 아이고 직장생활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신문사라는 조직은 다른 회사랑 달라서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저희도 안 해요. 저만 안 하는 건가요? 저도 오늘 이거 보면서 나만 안 하고 잘 안 나. 제가 승진이 늦은 게 못해서 눈치가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런데 이게 남성들이 지나간 게 들렸습니다라고 하는 거 하고 여자가 특히 미혼이 국장님 이러고 나타나면 코트도 오해도 바꿀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초반부에 미국서 은행 다닐 때는 이런 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선물은 일단 하지 마라고 그러고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분이 두 번째지만 많이 느끼는 부분이 직장이라는 데를 정말 직장이라는 거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참 다른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느끼는 거가 일단 직장이라는 데는 일을 잘해서 회사에 성과를 내줘야 되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보다는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후배가 저는 뭐 가끔 여자 후배들이 저한테 오면서 꽃 사다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큰 거 말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그만 선인장 이런 거 있잖아요. 책상 위에 그런 거 가끔 저한테 사다 주는데 저는 그런 건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책 사다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그것도 뭐 저는 먹을 거요. 그러니까 뭐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제가 업무가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새로 맡은 업무에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고맙고요. 그래서 퍼스널한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 뭐 속옷? 물론 당연한 거. 네. 하다못해 장갑 이런 것까지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상사한테 주는 거나 동료한테 주는 선물로는. 네. 아니면 그게 뭐 특별한 미닝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항상 장갑이 없어 다니시는데 아침에 너무 추워 보여요. 그런 거가 결국은 선물은 진정성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게 회사 잖아요. 회사에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직장생활에서 이게 정말 윤활류가 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이게 나한테 짐이 될 거냐 했었을 때 그 사람에 내가 이 사람을 좀 그 사람에 대한 도와주고 싶은 내 진정성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관찰을 했는데 정말 필요한 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고 그리고 그거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는 게 직장 내에 도움이 된다든지 직장생활을 더 잘하는데 그런 기준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제일 마지막은 남이 누가 줬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아는 회사 중에서 우리 회사는 뭐 모든 상사한테 선물합니다. 저는 이런 회사를 못 봤어요. 보셨어요 혹시? 가끔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다른 회사 경우긴 한데 부원들이 돈을 모아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부장한테 선물하자라고 해서 2만 원씩 걷어가지고 간사라고 해야 될지 총무라고 해야 될지 이 친구한테 맡긴 거예요. 굴비를 샀다는군요. 돈을 2만 원씩 걷어가지고 굴비를 샀는데 이름을 자기 이름만 쓴 거죠. 유인경 보냄 이렇게 되면. 다음에 와서 그렇게 이뻐하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돈 그다고 누가 그때 굴비 잘 먹었어 그러는데 제가 보낸 거 잘 드셨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치사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가 굉장히 끝끝내 사랑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국적 정서로서는 또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켜기 마련 이라고 약한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귀엽게 해주면 눈길도 가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친구가 성의가 있구나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런 거는 옳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돼 있는데 남들은 다 자기만 이렇게 셀뚝하게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고민을 아마 이 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장급쯤 되면 또 국자 면명 안 되니까 관례상 올해 한 20년 정도의 끈끈한 우정이라면 방문할 수 있겠지만 신입사원이 너무 선물선물을 이렇게 하면 저 이런 건 어디서 배웠지 이런 거 의혹의 시선도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얘기는 항상 해요. 신입사원한테. 신입사원한테 얘기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항상 상사한테 밥을 사주겠다고 오퍼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저는 제가 그 신입 때 제 아주 신입 딱 신입은 아니었고 제가 아주 초반부에 저희 상사 중에 한 명이 아까 그 멘토 구해줬다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꼭 상사한테 밥을 사겠다고 얘기를 해라. 안 웃어먹을 망정. 그랬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마음으로서 그게 고맙다는 표시거든요. 네. 제가 선배님이나 상사님한테 식사 한 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정색을 하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왜 의뢰의 상사가 내려니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번 이번에는 제가 한 번 내겠습니다. 이쁘죠. 그런 거. 그런 거가 그런 사소한 거가 진짜 고마워 그러면서 제가 항상 얻어먹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번 사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제스처가 굉장히 저는 직장생활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밑에 깔려있는 거죠 사실은. 고맙다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이 말하는 어디 찾아가고 뭐하고 자칫하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물이라는 건 정말 진심 정성이 담겨야 되고 반든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민의경 부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꼭 무슨 포장을 해서 가거나 이게 아니라 한 번 제가 오늘은 밥값 낼게요. 저도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도 오히려 각인이 되고 선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남들 어떻게 한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부장은 이랬다는데 이것도 일종의 저는 직장생활 선행학습인 것 같아요. 왜 신입사원이면서 부장이 하는 레벨의 행동까지 하려는지 그래서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은 새내기 시절에는 그냥 하는 일만 잘하면 무조건 다 이뻐 보일 나이니까. 그래도 우리 이렇게 남이다 하는데 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라고는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죠. 또 상사관군이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뭐해갖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때문에 이분이 출세도 막고 승진의 기회도 막으면 이건 조언은커녕 무덤을 파들이는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상사의 취향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그런 거 은근히 바라는데 눈치 없이 이 사람만 또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한 건 보편적인 정서를 그렇게 말씀해 드렸던 거고요. 받았던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있으세요 기억나는 선물이? 저는 회사에서 받은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맛있는 오렌지를 선물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생애 역사상 그렇게 맛있는 오렌지는 처음이었어요. 한 박스에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했을 것 같은데 오렌지를 보내다니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먹는 게 그렇게 좋고요. 제가 승진했을 때도 딴 분들은 막 난 보내고 꽃 보내고 물론 아득한 얘기입니다만. 이금이 아나운서가 저를 잘 아니까 떡을 보냈어요.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떡을 먹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꽃보다 떡이 좋아하는 취향을 안 거죠. 이 직장생활 왜 이렇게 어려운가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사실은 이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자기 부서 내에서 레퓨테이션이에요. 평판. 평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연말에 한번 좀 재미있으라고 우리 부서에서 제일 옷 잘 입는 사람. 남자, 여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름 쓰고 그다음에 정자 그리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일 쩨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뽑았어요? 네. 그것도 뽑았는데. 그러니까 거기 뽑혔는데 그런데 보니까 상사한테 선물을 하더라. 이런 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퓨테이션이 상사만큼 중요한 게 상사한테 선물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상사한테 선물을 했는데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삐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자였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제일 뭐라 그랬더라. 제일 옆 사람 잘 베푸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소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사니까 저 앞에서는 정말 조용하고 소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온갖 사람한테는 커피를 다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농담같이. 민사님한테 안 사주고? 그래서 나한테는 왜 한 장도 안 사줬냐고 그랬는데 그런 평판들, 동료의 평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료의 평판하고 그 상사한테 하는 거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참 중요한 거고요. 사실 이분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게 지금 이제 뭐 연말연시 또 1월 또 말 되면 설날도 오고 등등 해야 할 텐데 어쨌든 2014년이 와요. 그런데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이 되거나 대학생에서 신입사원이 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올해도 다니던 회사를 내년에도 다녀야 되는 일상의 보통 평범한 직장인들한테는 새해 계획 세우라면 참 막막하거든요. 비슷한 업무들일 텐데. 그래서 전에 한 번 yg기획에 양현석 씨는 연예기획사 세상이긴 하지만 저는 그분이 한 말에서 기억났던 게 성공보다 성장을 생각해라. 성공은 누구도 약속할 수 없지만 성장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제 딸이나 후배들한테 성장하는 해를 만들어라. 영어 공부를 하던 운동을 해갖고 근육을 키우던 다른 취미활동을 해가지고 작년 지난해보다는 훨씬 뭔가가 플러스되어 있는 삶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도 성장은 못하고 몸무게만 늘리는 거긴 하지만 민부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2014년을 맞는 모든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새로운 해에서 새로운 일이 있을 것보다는 없을 거가 훨씬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한 평균 3, 4년에 한 번 승진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차부장 되면 훨씬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4년 정도는 물론 업무가 조금 다르겠지만 그 기간은 성장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초심인 것 같아요. 발표 하루 전날의 마음. 오늘 발표가 오늘 전화해준다 이랬는데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자면서 야 붙여주기만 하면. 그럼요. 평균 수명 10년은 떼준다 뭐 이런 얘기기도 많이 하죠.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러는데 딱 발표 오는 순간 제가 보니까 10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잘라서 된 거고. 그래서 성장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결국에 남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직위라든지 자기 업무라든지 그런 왜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는 그거는 직위에서 물러나는 그날로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내 안에 남는 것 있잖아요. 직장생활 같은 거요. 추억도 있을 거고요. 직장생활에서 내가 배운 지식도 있을 거고 직장생활을 통해서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내고. 그런 거는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거지만 그거가 본인이 해마다 내가 참 이렇게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더 많은 걸 배웠고 직장생활에서 이런 이런 꼴들을 봤는데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잘 견뎌냈고. 견뎌냈다. 감당해냈다. 그런 걸로 보면 모든 직장인들이 연말에 다 자기 등 두드려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제 머리 제가 쓰다듬어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오늘도 뭐 네 가지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질문해 주신 분보다는 오래 직장생활을 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또 민부사진 말자로 이 꼴 저 꼴 다 본 선배로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많이 조언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초심 발표 전날의 그 설레는 마음 또 회사에 충성하고 스스로에게 잘하려는 마음 잊지 마시고요. 새해에는 성공보다 성장하는 해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의 팟캐스트 직딩 119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새해 모두 모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민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또 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